안녕하세요. 변양희입니다. 7월 4일 목요일은 서울 관학교에 위치한 문성어린이집으로 부모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문성어린이집은 관학교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주변에 공원도 있을 만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느껴졌습니다. 원장님과 인사를 드리고 강의장으로 마련된 2층으로 올라가서 원장님 소개를 받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5분이나 되는 부모님들이 오늘 강의에 참석하셔서 부모양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강의를 듣고 중간에 부모양육 태도를 검사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진행된 문성어린이집 원장님과 양육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에도 단체사진도 찍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변양미 긍정교육연구소는 전국의 양육자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